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 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난 시간 이어서 영국의 로저스사에서 출시한 스테레오 앰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저스사는요 종합적인 영국의 오디오 메이크 였구요 특히나 카덷 시리즈와 hg8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애호가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은 그런 앰프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구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저스 진공화 램프 2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오늘은 스테레오 시대로 접어들면서 카덷 마크2 앰프가 나오는데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프리앰프에서 나온 전용 케이블로 파워앰프로 연결되는 구조구요. 출력관으로는 ECL86 푸시풀을 사용하구요. rms 출력으로 9W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이제 카덷 마크2 인데요. 오른쪽이 프리앰프 왼쪽이 파워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 쪽에서 나오는 전용 케이블이 파워앰프에 연결이 되구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컬러도 로저스의 전통적인 컬러죠. 이 자주색이 사용이 되구요. 중앙에는 로우가 있구요. 그리고 진공관이 왼쪽 두개 오른쪽 두개 해서 총 4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 쪽은 금장색과 검정색 이렇게 투톤으로 채용을 하고 있구요. 노브가 4개가 포진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셀렉트를 위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파워앰프인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스테레오 앰프이기 때문에 진공관이 왼쪽 두개 오른쪽 두개 해서 총 4개가 사용이 되구요. 그리고 이 은색 커버를 제거하면 트랜스가 내부에 장착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빨간색 손잡이가 있는데 이놈의 역할은 볼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V, 220V, 240V 등 선택을 할 수 있구요. 네 이 사진은 프리앰프 부를 확대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모델명이 있습니다. 카데드2 스테레오 컨트롤 유닛이 있구요. 로저스라는 로우가 또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딘 단자로 테이프 인풋과 아웃풋을 활용을 할 수가 있구요. 네 그 다음으로는요. 카데드 마크3 인데요. 은색과 검정색의 투턴 컬러로 변경이 되구요. 출력과는 동일하게 ECL86 푸시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크3는 분리형과 일체형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아래 사진은 분리형의 마크3가 되구요. 이렇게 컬러가 변경이 되고 파워앰프 부와 프리앰프 부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마크2처럼 전용 케이블로 두 기기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분리형의 마크3가 되구요. 이 우드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두개의 기기를 이 우드케이스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앰프 쪽은 뒤쪽으로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앞쪽으로 이 우드케이스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우드케이스에 장착된 모습인데요. 전면에 프리앰프 부가 있구요. 후면에는 이렇게 파워앰프 부가 장착이 되구요. 그래서 이 앰프를 혹시나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모델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우드케이스가 없이 그대로 기기를 노출된 상태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는 일체형인 인티앰프 타입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인티앰프 타입인데요. 전면은 분리형과 동일하구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후면 모습이구요. 중앙에 로고가 있구요. 그리고 스피커 단자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인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형과 일체형 이렇게 크게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출력관이 이렇게 4개가 있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워 트랜스 그 옆에 출력 트랜스 두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인 인티앰프 타입의 마크3 내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데트 시리즈는 마크1이 모노 타입이구요. 마크2는 분리형인 버전이 되겠구요. 마크3는 분리형과 인티앰프 타입 이렇게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세번째 HG88 시리즈 스테레오 진공간 앰프가 있는데요. 마크1은 59년도에 출시를 했구요. 마크2는 62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분리형이 아니구요. 일체형 타입이구요. 진공간 인티앰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이 아주 심플하구요. 금장색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앰프가 되겠습니다. 출력관으로 ECL86 푸시풀을 사용하구요. RMS 출력으로 12W를 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의 왼쪽이 마크1이구요. 오른쪽이 마크2인데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하구요. 노브가 전면에 동일하게 7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마크1과 마크2의 내부인데요. 내부에 부품들 배치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내부를 확인하셔서 마크1과 마크2를 체크를 하시면 되구요. 중앙에 이렇게 4개의 출력관이 있구요. 마크2는 오른쪽에 4개의 출력관이 있구요. 왼쪽에는 초당관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체크를 해서 2개의 모델을 구분하시면 되구요. 네 다음으로는 65년도에 출시한 마크3가 있는데요. 카데드처럼 은색과 검정색의 투톤 컬러로 변경이 되구요. 출력관은 ECL86 푸시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MS 출력은 전 모델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서 15W의 출력을 내구요. 네 마크3의 전면 모습인데요. 가로로 이렇게 조금 길게 나와 있구요. 노브가 위쪽에 2개 아래쪽에 4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데드 마크3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게 전면을 배치를 하고 있구요. 네 후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아웃 단자가 있구요. 중앙쪽에 아웃풋 트랜스, 그리고 왼쪽에는 파워 트랜스, 아래쪽에는 스피커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의 카데드와 HG88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카데드 1과 HG88 Mk1은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구요. 보통은 카데드 마크2와 HG88 Mk2를 구하기를 권해드리구요. 마크3 계열은 같은 진공관을 사용하지만 조금 보급형의 앰프가 되구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마크2 위주로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운드의 특징은요. 이 로저스 카데드 시리즈와 HG88 시리즈가 상당히 섬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특유의 아기자기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면 이 카데드 마크2와 HG88 Mk2를 꼭 관심을 가져 보시구요. 미국의 사운드의 특징이 좀 웅장하면서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다면 이 영국 로저스 앰프들은 상당히 섬세한 스타일의 앰프를 출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미국 앰프와는 조금 더 내구성이 약한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잘 관리된 상태의 민트급의 영국제 카데드와 HG88을 구하시면 상당히 그 사운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카데드 마크2 모델과 HG88 Mk2 이 두 앰프를 오랫동안 소장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로저스 앰프 2편을 마치구요.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